남자, 닥터쉽. 예, 좋아요. 찍습니다. 예, 좋아요. 저 신랑이랑 신부랑 좀 더 밝게 웃어주세요. 예, 하나, 둘, 하나, 둘. 예, 씁니다. 아, 어서오세요. 사진 주르시게요? 아, 예. 어떤 사진이요? 아, 그게 좀 까다로운데. 아, 다름이 아니고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 내셔널 이코노믹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아, 저 성함이? 찰스 신입니다. 찰스 신? 그냥 편하게 찰스라고 불러주세요. TH 바로 마시죠? 네, 저 지금 손님 계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네. 사진기 좀 덜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디 보자. 아, 이쁘다. 이뻐, 이뻐. 안 힘들어? 오, 세상에, 세상에. 아니, 두 분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신부님이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쪽 보시고. 오해 주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부전공으로 포토 아트를 전공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사진 찍을 때 포즈 조언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저야 좋죠. 전문가신데. 자, 그럼 일어나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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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신부님 이 쇄골뼈 라인과 어깨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네. 네. 어깨 동무하면서 약간 손을. 네. 좀 올려봐 주세요. 네. 이렇게요? 음, 음, 음. 아, 이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으면 결코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손을 쭉 펴서. 네. 이렇게 쭉 펴서 어깨선이. 네. 아, 저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네. 자, 손을 펴서. 네, 손 펴서.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음, 우리 신랑 잠깐 빠져볼까요? 그만해. 신랑 빠져. 음, 좋아요. 좋아요. 자, 이 카메라 렌즈가 신랑의 눈, 신랑의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매혹적이고 뇌쇄적인 포즈. 음, 이렇게. 네. 자, 카메라 렌즈, 신랑의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눈 감고 뽀뽀, 아주 이쁘게 뽀뽀, 여보, 사랑해. 오, 오, 지금 좋아요. 지금, 비명 다시 한 번. 오, 오, 아하. 오, 예. 이야,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어, 아주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 놀라는, 그 표정이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자, 그 뼈로통한 지금 그런 모습. 어, 좋아요,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약간 앞에 보고. 오, 옆모습 프로필 예술이네요. 어, 좋아요. 늦지 않았어, 나한테 와. 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오케이. 야하. 자, 오, 좋아요. 잘했어요. 시키는 늘어, 아주 잘했다고요. 오, 이상한 사람. 아, 어쩔 수 없나. 오래 기다리셨죠? 아, 저희요. 저희 다 불 깨서 사진 못 찍겠습니다. 우리 가자. 가자. 아, 아, 손님. 갑자기 왜 저러지? 아, 예. 저쪽으로 서세요. 예. 뭐, 이 정도? 아, 조금 더 앞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저기요. 어, 사진 찍을 때는 자연스러운 포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기, 저 얼굴은 살짝 15도 각도로 돌려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눈빛은 살짝 사선을 향해서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굉장히 친절하시군요. 일인데요, 뭐. 어. 땡큐.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깜짝이야. 아, 예. 예. 찍을게요. 저 갑니다. 자, 자연스럽게 포즈 취해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예, 좋네요. 저 이번에는. 겉옷 좀 벗어보고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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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옷들이 다 벗으라면서요? 아니, 제가 언제 다 벗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벗었으니까 그냥 찍으세요. 예? 그냥 찍으시자. 아니, 아니. 그냥 찍으세요. 아니, 얼른 입으시라고요. 어허! 네, 이 사람.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 이래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오해를 했나보군요 이번엔 의자에 앉아볼까요? 그런데 의자에 앉는 것보다 제가 누워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편하실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TH마름 아시죠? 누워볼까요? 저 갈게요 자연스럽게 잡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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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찍으세요 계속 샷타 눌러요 눌러요 좋아요 좋아요 어머 어머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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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됐습니다 저 고객님 한 분 더 찍어주세요 앵글을 낮춰서요 밑에서 좋아요 좋아요 자 샷타 눌러주세요 어머 지금 날씨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들어서 엉덩이가 더 처지기 전에 제가 간직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 엉덩이 좀 찍어주세요 아니 요즘에 누가 엉덩이 사진 찍는다고 그래요 당장 나가요 우리가 엉덩이라고 부르는 건 대퇴부 뒤쪽에 지방과 근육의 복합 조직일 뿐입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하나라고요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기피하는 당신이 당신이 더 큰 문제라고요 아 참 저 됐어요 사진 안 찍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좋아요 전 그렇다면 제가 혼자 찍겠어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저 사진이 달라고요 그 전에 제가 얼굴 사진 한 장만 찍어드릴게요 아니요 저 됐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그래요 주인한테 이제 돌아가야죠 미안해요 됐어요 자 어머 어머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빨리 돌려주세요 웃어요 더 크게 더 크게 진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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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own 영화 유튜브 감사합니다.